저희 강원 기자회견에 최 국장님의 하차설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하차설을... 하차설 최초 나온 것이... 제가 2급에 맞지 않는다. 하생활 영역이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코로나19 강원도 누적 확진자가 700명을 넘었어요. 지금은 이미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는 만큼 거의 다 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중심이 없는 거예요. 버리두기를 한다고 했는데 전혀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식당가 같은 곳에서는 그런 게 잘 지켜질까 의문스럽긴 합니다. 차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내려옵니다. 과연 방역이 될 수 있을까? 방호복 입은 학생이 주목을 받았는데 주변에서는 방호복 소리 부스럭버스럭 하는 소리 때문에 신경이 너무 세였다라는 학생들의 반응도 있더라고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취재 뒷이야기 강원 기자회견에 문이 열렸습니다. 최근 저희 강원 기자회견에 최 국장님의 하차설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하차설을 최초 나오고 싶어요. 제가 뚫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승진을 영전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2급에 맞지 않는다. 출연이 맞지 않는다. 또 그것보다도 워낙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 챙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준비하려면 엄청 오래 걸려요. 사실 많이 걸리시잖아요. 네 그럼요. 국장님 거의 3일 준비하신다는데 대본이 나오기 전부터 준비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입장 발표할 수 있을까요? 입장 발표. 가짜 뉴스고요. 내년에는 아무튼 지금 고민은 우리가 하고 있지만 강원 기자회견이 정말 다른데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탄탄한 콘텐츠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과를 이뤄내기 전까지는 강원 기자회견을 꿋꿋이 지켜야 되지 않을까. 진짜죠? 네. 그럼 제가 떠나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를 거의 1년 내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유행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강원도 누적 확진자가 이제 700명을 넘었어요. 최근 또 눈에 띄는 지역이 정선입니다. 한동안 좀 조용했는데 확진자가 계속 나와요. 정선 상황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정선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확진자가 없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 4일 최초 발생을 했습니다. 그 전날인 3일에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했던 이 환자가 확진을 받았고 이후에 환자의 가족과 병문안을 온 지인들 사이를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오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명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지역 간 주민 간 확산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사북면의 한 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지금 이동선별소가 설치가 되고 심지어 총계소까지 설치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그쪽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계속 확진자가 계속 나오게 된다면 이 정선 같은 지역은 더 이렇게 작은 지역이고 인구도 많이 없고 또 이렇게 몰려 사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통제를 좀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철원에서는 군부대에서 지금 20명 넘게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죠. 그럼 지금 그래서 철원은 거의 뭐 선배님 리포트에서도 유령 도시가 됐다라고 했는데 그 밖의 좀 다른 지역은 상황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춘천 상황을 좀 볼게요. 요즘 춘천 상황이 좀 심각한데요. 지금 춘천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왔습니다. 이게 지난 2월 최초 발생한 이후에 9개월 만에 100명이 넘어선 겁니다. 일단은 제일 봤을 때 초등학생들 감염이 좀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춘천 남부초구 같은 경우는 월요일 만에 벌써 두 번째 전수조사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죠. 저도 검사를 해봤더니만 되게 힘들어요. 변호사님 많이 보셨죠? 해볼게요. 장난 아니거든요. 전 청정인간. 이게 아래로 하고 위로 하고 이게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도 되게 힘든데 초등학생들이 그걸 두 번씩이나 받았다는 게 좀 마음이 안타까운 거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춘천시도 이제 2단계를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단계가 되면서 좀 돌아다녀 봤어요. 밤에 어떤가. 혼자 이제 차를 타고 사람이 없어요. 길에 아예 사람이 없고 이제 애맙골 먹자골목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아예 사람이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지금 연말연시 분위기가 확 나야 되는 연말연시 분위기가 나야 되는 이 상황에 이게 심각하구나. 그리고 이제 카페를 가더라도 다 테이크아웃으로. 그리고 어느 카페에 갔더니 테이블을 다 치웠어요. 다 옆으로 치워놓고 아예 못 앉게. 어느 곳은 테이블을 그냥 진열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 카페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로피스타운 옆에 있는 이 카페들은 대부분 테이크아웃이 돼서 큰 문제가 없죠 그랬더니 아예 사람이 안 온다고. 사람이 이렇게 와서 테이크아웃 하던 사람들도 아예 안 온다고 이렇게 또 말을 하셔서 그리고 이제 지역 경제와도 연관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근데 좀 다행인 게 우리 이재두 시장님이 얼마 전에 대담을 하면서 말씀을 하신 게 그전까지는 무증상 어떻게 감염이 됐고 이게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감염 경로가 좀 확실한 가족 내 감염 직장 내 감염으로만 이어져서 차단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좀 하셔서 이 진정세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변호사님도 춘천에 계시잖아요. 춘천에서 좀 특감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요즘 제 친구들은 다 어린이집 안 보내고 있더라고요. 너무 불안하니까 차라리 이제 어린이집 안 보내고 끼고 살겠다. 이런 친구들도 꽤 있고요. 이제 1년 가까이 지속이 되다 보니 법원에서도 이제 장기전을 대비를 해서 지금 장비들을 다 이제 새로 구입을 했고요. 춘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가림막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판사석, 변호사석, 검사석 이렇게 가림막 다 설치를 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정의분들이 발열책을 직접 해주셨는데 저는 그거 하다가 또 이렇게 감염될 것 같은 걱정도 되던데 이제 다 전자식으로 체온 다 측정하도록 했고 또 그 법원에 가면은 재판 시간에 딱 맞춰서 가더라도 재판이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그 법정 안에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럼 뭐 20명, 30명 있을 때도 있는데 요즘에는 딱 임박한 사건만 거기에 앉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이제 좀 시간 여유가 있는 사건 다 나가 있으라고 해서 좀 법정에서도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좀 만전을 귀하는 분위기예요. 네, 지금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올라갔잖아요. 지금 수도권은 연말까지 2.5단계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은 이제 2단계로 정의됐습니다. 강원도 내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은 지금 그럼 어떨까요? 일단 이제 강원도 내 상황들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가 되면 그런 고위험 시설들 이런 데는 아마 영업 제한들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내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훨씬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게 음식점은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요. 카페나 이런 커피 전문점 이런 데는 아예 포장 배달만 가능하겠죠. 여기는 뭐 아예 들어가서 앉아서 이제 뭐 먹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문가들이 걱정된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1차가 연초에 막 확진자가 대구 중심으로 해서 나왔었잖아요. 특정 종교시설 위주로. 그리고 2차를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볼 수 있고 3차가 지금 10월, 11월 이후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3차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1차하고 2차는 핵심 지역 내지는 특정 기관, 종교단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만 막으면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를 하니까 순간적으로 한 1, 2주 지나서 잡혔어요. 그게 어느 확진자 나오는 숫자가. 그런데 지금은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를 막아야 될지를 방역당국에서 종을 못 잡는 거죠. 왜? 가족들끼리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고 좀 김장도 담그고 이런 게 일반화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지점만을 딱 틀어잡으면 이게 확산되는 거를 좀 막을 수 있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냐 3단계로 높여야 되느냐 막 이런 논의가 있지만 전문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지금은 이미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는 만큼 거의 다 하고 있는 건데 안 잡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좀 강화를 하고 특히 관광지라든지 지인들 간의 접촉을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방역당국에서도 고심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면 문제는 강원도에 지난 주말에 스키장이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 있는 김포시를 잠깐 갔다 오는 길에 보니까 차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내려옵니다. 강원도로. 어마어마하게 내려오고 다 스키장 들어가고 리조트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연 여기 이 중에도 무증상자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감염이 되고 전파가 될 텐데 특히 이제 제가 스키장을 말씀드린 건 스키장은 뚫려 있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식당가 이런 데에 또 이용을 하게 되면 또 스키를 타고 오면 덥잖아요. 그럼 이걸 내리고 있을 텐데 과연 방역이 될 수 있을까. 제가 갔을 때는 평일이었어가지고 사람들이 적었어요. 그런데 주말에 기사 나온 걸 보니까 리프트 대기하는 것도 원래는 거리 두기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그날 현장에 갔을 때는 2미터 거리 두기를 한다고 했는데 전혀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스키나 보드 타시는 분들이 마스크는 다 착용은 하고는 계셨어요. 그런데 그게 거리 두기도 안 되고 그 안에 식당가 같은 곳에서는 그런 게 잘 지켜질까 의문스럽긴 합니다. 스키을 타던 스키를 다 타보셨잖아요. 이 마스크가 이렇게 비말력 마스크가 아니라 보온용 마스크를 대부분 쓰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리프트를 탈 때 1미터 못 뛰잖아요. 바로바로 이렇게 붙어있는 상황에 사람이 많이 몰렸을 때 과연 이걸 지켜줄까라는 것도 의문이고 결국은 스키장도 또 이제 스키장이 워낙 추워서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옛날에 이 감기 바이러스가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스키장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약간 또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수도권에서 2.5단계에 올라가서 사실 저녁 시간을 보낼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방으로 더 막 가지 않으실까. 그렇죠. 이 정도 많이 돼요. 저번에 저 그때 PC방. 수도권이 막 이렇게 딱 막혔을 때 강원도는 그때 이제 1단계였고 저 아시는 분이 이제 당부장을 하시는데 전화하려고 했대요. 저한테. 너무 많이 와서? 새벽 4시까지 사람이 줄 서 있어서 서울 사람들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당부 치려고 내려오고 헬스 뭐 이런 것도 내려오고 스크린 골프 뭐 이런 것도 헬스를 내려와서 해요? 네. 헬스를 내려와서 운동 매일 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운동을 못 하면 그 소질이 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술 먹는 사람들도 내려와서 술 먹고 데리타고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도권만 가해 올리는 게 답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주변에 있는 다 대부분 이게 다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해야 제가 봤을 때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다 이런 말이 있지만 이거를 빨리 잡아야 경제가 더 단축돼서 기간이 단축돼서 경제도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는 전문가들이 좀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이제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만주에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 속에서 치러진 수능인 만큼 좀 모든 게 달랐을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바꾼 수능 풍경 어떤 게 달랐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뭐 응원이 없었고 그렇죠. 관체 응원들이 금지가 됐어요.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는 가면 응원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벽에 엿붙이고 이런 모습들을 막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일단 기자들도 아예 못 들어가고 원래는 시험 전에 촬영이 가능했는데 시험 감독을 들어갔던 현지 고등학교 선생님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수능 시험 감독자들도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분들도 전체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감염이 서로 되지 않게끔 만들다 보니까 매 시간마다 그러고 또 수험생하고 가까이 가면 또 서로 불안하니까 계속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선생님들도 상당히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상징적인 사진 자료가 있잖아요. 인천에서 한 수험생이 전신 방호복을 입고 시험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올해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여준 게 아닌가 불안한 가운데 또 사실은 나중에 출제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밝힌 내용도 올해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 준비를 물리적으로 학교를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난이도를 예년 수준으로 해서 낮춰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수험생들이 무엇보다 가장 1년 동안 어려웠을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이 결과가 나중에 시험 결과들이 나오겠지만 그런 면에서 참 올해 수능은 진짜 유례 없는 그런 시험이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국장님 말씀하신 방호복 입은 학생이 이제 좀 주목을 받았는데 또 그 주변에서는 방호복 소리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 때문에 신경이 너무 세였다라는 학생들 반응도 있더라고요. 그게 계속 움직일 때마다 부스럭부스럭 비만처럼 나니까 정말 수능 볼 때 요만한 소리에도 정말 예민해가지고 있는데 좀 방해를 받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저기 수험 수능 감독관들한테 사전에 공지가 온답니다. 이게 뭐냐면 화장이 진해도 안 되고 향수를 진하게 발라도 안 되고 그다음에 구두도 신으면 안 되고 이게 모든 수험생들이 조금 이렇게 향기, 향수 냄새가 너무 많이 나면 집중이 안 된다. 또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해도 뭐가 그건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화장에서도 향기가 나요. 향이 나니까 그리고 이제 구두 같은 경우는 소리가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수능 감독 하시는 선생님들이 하루에 뭐 일당을 얼마를 받으시는가 봐요. 근데 그거 안 받고 안 하고 싶다고 근데 그 정도로 이 감독관들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니까 조금만 해도 항의 바로 하시니까 그런 게 있었다면서요. 저기 서울인가 어디에서 2분 빨리 종이 치는 바람에 뭐 이 마킹을 제대로 못하고 다시 그래서 답안지 나눠주는 뭐 그런 소동도 있었던 것 같은데 참 그것도 감당이 또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소동에서 끝나지 않고 종 잘못 친 분한테 손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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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맡으시려고. 지금 이제 수능도 이제 수능은 어떻게 끝났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제 대학 면접 바로 시험을 지금 받더라고요. 논술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서 과연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온라인으로 또 면접을 보는 학교들도 많고 마스크를 쓰고 면접을 보는 것도 특히 안경 쓴 친구들은 계속 기미설이니까. 기미설이니까. 서리인데 과연 이런 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그건 또 수능하고는 달리 확진됐을 때는 아예 보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면접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하다가 중간에 끊기면 어떡하나 막 이러고 고민이 되니까 다 이렇게 대학에서도 비대면으로 면접 보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결과가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수능 끝나면 이제 수험표 들고 막 여러 가지 할인받으려고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런 것들도 좀 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이렇게 저기 강릉에 이렇게 바닷가라든지 이렇게 좀 다녀봤는데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보려고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1년 동안 또 뭐 재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러는데 이 억눌렸던 것들이 수능 시험 끝나면 물론 이제 대입 일정에 맞춰서 본인들이 스케줄 조정하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발산할 데가 없으니까 일단은 주말에 동해안이라든지 이런 관광지에 와서 거기 맛집들도 좀 가보고 바다도 보고 이러는 것 같은데 아마 과거 같으면 왜 수능 끝나면 수능 특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들 많았잖아요. 수험표 들고 뭐 할인해준다 뭘 하면은 깎아준다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올해는 그것도 기업들이 조금 자제를 하는 모습들인 것 같죠? 지금 춘천시가 최근 2단계로 격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수능 시험 이후에 수능 시험 이후에 학생들이 막 밖으로 돌아다니는 상황이 우려되면서 그것 때문에 급하게 2단계로 시행을 했다라고 이유를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면 수능 끝나고 학생들이 저도 그랬지만 답답함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와! 하는 그 시기거든요. 다들 아, 수능 안 보셨죠? 제가 수능 1세대 아, 수능 저희 때 두 번 봤어요. 두 번 보신 8월하고 12월하고 수능을 보고 난 뒤에는 다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2단계 그리고 아마 정부에서도 2.5단계를 상환한 이유가 지금 이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도 수능 끝나고 이제 수험표 들고 이제 미용실 가서 머리 파마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술 먹으러 간 게 아니라 머리 파마하고 머리 파마하고 머리 파마하고는 했습니다. 파마하고 어디 가셨어요? 파마하고 클럽으로? 서울, 서울 어딘가 해서 놀았습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의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